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접 다른 지자체 분위기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두 분 모셨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승호 광역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들 목소리가 크나 모르겠어요 자 안양시청 김포시청 얼마나 떨어져 있죠 뭐 아주 가까우면 가깝고 멀다 멀 볼 수 있습니다만 안양시청에서 김포시청은 50km인데 안양이 북쪽에서 김포 끝쪽 다지게 되면 한 10km 정도니까 정말 가깝고 멀다 멀 수 있는 거리입니다 광역하고는 어떻습니까 광명에서는 최단거리로 철산동에서 김포 끝으로 하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자 처음에 김포가 서울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서울로 통군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면 안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잘못된 통계였죠 안양이 오히려 인구수로 봤을 때는 더 많이 하는데요 비율로는 12.4% 6만 8천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김포로보다 12.4%니까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12.7%요 6만 4천명 정도가 김포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로 봤을 경우에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김포 다음에 안양이 아마 이제 출퇴근 인구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포가 90%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통계수치였어요 안양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그 기준이라면 안양도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안양도 편입하다는 얘기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퍼플리즘의 정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더 정보하고 광명은 어떻습니까 광명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하체 중에서는 서울로 통군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20.4%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광명시의 시민들이 구로금천 영동포 관악 동작구 이쪽 지역으로 출근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서울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으로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번호 0이 아닙니까 지역번호 0이고요 광명하고 서울이 안양천을 경계로 되어 있는데 동쪽 구간은 약 10km입니다 북쪽 같은 경우도 목감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로금천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동북쪽 쪽으로 밀접되어 있어서 광명 거의 서울 사용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김포가 얘기했던 기준으로 서울에 편입되는 우선순위를 꼽자면 광명에 훨씬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명은 오래전부터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가 먼저 광명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하면서 광명시에 광명동 쪽을 개봉 이주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택지 개발로 하고 철산동 하안동 지역도 사실은 서울시가 도시개혁 다 했어요 그러다 70년대 후반에 와서 한 번 더 진행했고 그런데 실제로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2009년대에 한 번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은 광명시는 광명시로 나온 겁니까 실제로 서울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의 확장 정책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 70년대 후반에는 서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편입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광명시 도시개혁을 마음대로 진행해서 정말 광명시를 많이 망쳐놓은 것이 사실은 서울시입니다 저희가 정말 광명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광명시가 새로운 도시개발도 하고 엄청 새롭게 변화하고 오히려 서울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야기 터져나와서 광명시민들이 이것도 정치 선거할 때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 편입 때 생각이 없다 광명이 훨씬 낫다 지금 광명시민들이 그래요 광명시가 낫다 서울보다 이거 통합해봐야 서울시에는 광명으로 다 보낼 거다 이런 걱정이 많은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명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이 지자체 행정도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인프라에 서울시로 들어가면 서울 변두리 취급 받으면서 혐오시설 보내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게 광명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요 그런 분들은 일부 이제 전국 어디나 서울시 편입해주면 싫다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균형발전이나 어떤 지방문권 시대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역 중심으로 성장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만 생각해서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경기 지역에서 65%가 반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뭐 30% 정도 부동산 때문이든 몇 가지 이유로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두 배 이상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해보면 그 안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안양도 서울 금천구 관악구가 인접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광명 오지 않게끔 안양도 그렇죠 서울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화두껄을 던졌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안이한 그런 사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민 여론조사 해보면 저희가 이제 경기 그 지역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천 경기에서 66%가 반대하는 걸로 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반대가 다수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안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나 수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표플림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말장난이다라고 생각해서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가 기초단체였다가 독립적인 지자체였다가 서울시에 구가 되면 예산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산이 차이가 나오니까 실제로 지방세모 관련해서 시군세가 있어요 거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이거를 다 시구세로 가지고 오는데 서울로 편압이 되면 재산세 세입의 50%만 받게 되고 등록 면회세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고 세금을 걷어서 다 서울시가 바치고 서울시한테 찌글찌금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정 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재정분권인데 네 오히려 광명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세수가 받아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일부 받은 도세 받는 것도 있긴 있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서울시한테 일부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양시나 광명에서 했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 부분 중단이 되고 보조금 받아서 지원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게 될 겁니다 그 지역이 예산이 결국은 그 인프라를 결정하는 건데 오히려 더 낙후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장 얘기했습니다만 여섯 개 항목을 우리가 자주 지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울 자치구에 서울의 어떤 구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개 세목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재산수자 등록 면회세인데요 안양시 사업이니까 3천억 정도 이상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3천억이 줄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물론 만약에 안양시였다가 안양구가 되면 그렇습니다 예산 중에 3천억이 줄어들어옵니다 네 일부 이제 전제조건이 있죠 편입이 됐을 경우에 그에 따라 행정사업보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해드린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 수치 봤을 때는 3천억 이상 정도 세수가 우리가 줄어들어진다 세수해준다 네 네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하나 바라볼 같이 뭐가 중요하냐면 광명은 광명 시흥테크노밸리 약 74만평 개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중견기업과 강소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좀 지역개발되고 있는 것이 무산되어진 측면수 있죠 네 공장님 하나도 말씀드리면 지금 위장정부는 큰 금액 사업을 시행해서 국비전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박타스마트밸리 라든지 또 우리 평천 신도시 일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대형 국적사회도 많아요 이건 국비전 받아야 되는데 소굴로 편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꽝입니다 그래서 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시민들은 부동산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찬성하자라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어디나 더 더 멀리 크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저는 김포시장님이 저도 여기 한번 오시고 싶은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김포시장이다가 김포구청장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거꾸로 원할 것 같거든요 네 구청장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서울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하체 장으로써는 내가 독립적인 재정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몇 천억 줄어들고 권한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가 일정 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판단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 편의회장이 나온 것은 말 그대로 내년 총선 앞둔 일종의 인기전략이다 네 그런 측면이 있지않아 실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총선 득표전략이다 이게 사실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정치하는 분들이 말을 많이 아껴서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능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크게 키우는 이유는 총선 때 득표전략으로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김병수 시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자체장으로서의 어떤 권한 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기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접근방식이 지금 경기도 남북도 우리 경기 북도 특별 자체도 만들자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김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선택권을 줬어요 경기도로 남을 것이냐 경기 북도 특별 자체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기록에서 우리 이것도 줍고 다니니까 서울로 가보자 라고 던졌던 내용인데 정치의 개선이 깔려있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이제 총선용이지 실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던진 게 아니다 이게 실제 가능하려면 국회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제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절차가 최소 1년 2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국선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일단은 경기 북도에 관한 논의가 먼저 끝나야 되는 거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총선이후나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한 2년 정도 걸릴 일인데 그렇죠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KT에서 광명역 개발이 되면 그 인근에 땅이 있어요 그거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적어도 10년 가까이 걸렸을 걸요 그렇습니다 그 인근 시군하고 하는 조그만한 땅떡을 행정구역 개편하는데도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전체 도시를 편입하는 과정 자체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행정을 잘 모르고 했던 던졌던 그 화두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을 모르고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실수했나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선거용으로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거 후에 이거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어요 저는 내년 총선 끝나게 되면 정말 이건 유명보실일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근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예를 들어서 구리 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원할 수도 있겠지요 구리 하나 같은 경우에도 원할 수 있고 뭐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뭐 계획을 잡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온전히 순수하지 않고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차피 올라타보자 라는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립부 하나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일인데 그렇죠 어떤 그런 지역의 가장 이해와 요구에 맞는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 없이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포필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유종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이제 설사 반대하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허상이다 그렇죠 퍼플리즘이다 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나서신 유종복 인천시장이 정말 얘기 잘했다고 그럽니다 정치공학청 퍼플리즘이었다 그리고 실행가성 없는 그야말로 김포시의 선입을 중재해달라는 것은 정치쇼였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제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했는데 메가시티하지 말고 메가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시티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하고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소리였다 용기 있는 지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싫어 네 저 국민의힘 서병수원도 부산시장 옛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 한쪽만 읽어봤어도 이런 문제는 말을 언급 안 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고서 보면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것은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고 오히려 지역간의 편차를 심화시킬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에 대해서 크게 칭찬 한 번 하셨고 오늘 강민 시장님이 약간 다른 눈빛인데 아니 이런 거죠 최근에 수원이나 용이나 고향시나 몇 개 시가 특례시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가 성장을 발전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김태흠 도지사나 유종복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지사사로 광역시장으로서의 자기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맞는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그냥 그분들이 개인의 목소리기 이전에 그 지역 도민과 시민들의 생각과 함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서울로 집중해 버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지자체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자체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분위기상 용기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까요 혹시 잘 모르십니까 계산은 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론적인 단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쳐도 권해에 찬 결정 또는 판단이고 안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해에 찬 그렇습니다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당론과 다른 입장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입장이었습니까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그렇죠 잘했다 해 주고 싶다 그렇죠 이번엔 서로 싸우게 되니까 잘했지 두 분의 멘트가 정치적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워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자체장은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자체장이 역할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분열시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목소리를 정확히 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당은 분열시키고 네 뭐 하여튼 공장님 입장에서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 사안이 계속 진행될 것 같죠 한동안은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한번 건네서 해보시고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인터넷 맘카페에서 한 조사를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시민들이 하는데 약 43%가 반대, 46%가 반대, 39%가 찬성으로 나왔어요. 카페에서 회원들 물어본 거 아닙니까? 구독자 카페 같은 데서.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론조사는 제가 할게요. 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해본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제가 해보고 예를 들어서 광명담을 해보고 안양담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술티를 들고 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 지자체장들은 목소리가 커요. 이렇게. 자, 최대호 안양시장님, 박승원, 광명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